기대많이 되시죠? 오늘 또 아침 일어날 때부터 얼마나 기대하셨겠어요 바로 우리 정규 3집을 들고 돌아온 아스트로를 만나보도록 할텐데요 기대되시죠?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아스트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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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반가워라 이 함성 얼마나 많은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로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비어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아 좋다 좋다 안녕 오랜만에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죠 오랜만이다 한 분씩도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넷째 문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성 소리가 너무 좋죠 오랜만에 듣거든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요 라키씨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넷째니까 저는 이제 다섯째 라키입니다 되게 뭐 특별한거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네 그냥 라키입니다 네 라키라고 오늘 입술이 빨갔네요 마이크 색깔 아 그쵸 오늘 약간 좀 뭐라 해야지 약간 이게 되게 촉촉해요 어? 한번 만져봐도 돼요? 아하 예 어우 좋네요 예 우리 은우씨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네 보는 셋째 차연우입니다 에이 네 우우우우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리더이자 오늘 네 인간 민트 박진우입니다 진진우입니다 민트진우 마이크도 맞췄어요 이쁘네 네 그리고요 사나씨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막내 사나입니다 아하 아우 깔끔하게 또 예 좋습니다 와 지금 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요 우리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많은 아로아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 유니버스로 지금 나가고 있죠 맞아요 유니버스로 보고 계신 모든 로아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예 헬로 유니버스 헬로 유니버스 헬로 유니버스 예 굉장히 신난 예 그런 쇼케이스인데요 지금 사실 살짝 살짝의 핀자리가 느껴집니다 아 아 유현준이 유현준삼아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있어요 네 어 보여요 보여요 어제랑 함께하고 있지 왜 이렇게 낮아요 조금 더 낮아 아 조금 더? 조금 더? 그 정도 거의 뭐 작고 소중한 명준이 예 그런데요 지금 오늘 뭐 커피도 보내주셨더라구요 아 맞아요 보내줬더라구요 안그래도 커피차 보내줘가지고 예 저희 이거 딱 뮤비 찍을때 이미 결제하고 갔다고 이야 멋지다 멋있네요 형이네요 예 역시 잘 먹었습니다 예 명준씨에게도 안부를 전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겠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오늘은요 지금 6시죠? 방금 한 1시간 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정규 3집이 드디어 발매가 됐는데요 예 와 소감이 어떠세요? 정규 3집이라니 이게 바로 6주년 7년차의 짬바인가요? 예 먼저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어때요 아로아? 그래요 들어봤어요?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여기 오느라 못 듣는거 아닌가? 아 그래요?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1번 트랙 다 좋다고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줄이세요? 캔슈팝이라고 하시나? 캔슈팝 캔슈팝이라고 보통 저희가 확인하고 캔슈팝 캔슈팝 첫번째 코너는요. Drive to the Keyword 입니다. 언제 떴지?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앨범의 컨셉이랑 키워드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멤버분들이 각자 키워드를 뽑아오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로아드를 위해 굉장히 많은 사전 준비를 했는데 이게 무슨 bgm이야?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새출발. 새출발은 누구의 키워드일까요? 저입니다. 제가 출발하는 건가요? 좋아 좋아. 로아 이렇게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만내라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기도 해야돼요.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새출발 키워드를 뽑아주셨을까요? 딱 오늘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날씨도 굉장히 좋고 아로아 여러분들이랑 함성을 들으면서 소통하고 이 코 시국이 사실 지금 어느덧 끝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를 담아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키워드 자체가 드라이브다 보니까 출발하다를 덧대가지고 새출발. Bird. 라이브. 그동안 유학이라도 좀 다르셨어요. 영어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하고 계시다. 새출발이라는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동감하시나요? 네. 이 약간 뭔가 설렘이 현장에 가득한데 제가 다 이렇게 두근대고 너무 좋네요. 새출발로 산뜻하게 키워드 시작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성숙함 갑자기 새 출발해서 성숙함으로 훌쩍 뛰었는데 이거는 딱 봐도 누군지 알겠다 누굴까요? 은우씨 누구 같으세요? 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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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빈씨 A 키워드는 제 키워드입니다 제 키워드인데 사실 이제 아스트로 하면은 그래도 저는 청량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떠올린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한 아스트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성숙함을 저는 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차니까 성숙해졌죠 굉장히 말투가 성숙하네요 다 미성년자때 데뷔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어렷한 성인이 됐습니다 언제 이렇게 장성을 해서 그렇죠? 요새도 맨몸 운동 즐기세요? 요즘 산하가 삭신이 쑤신다고 아 삭신이 운동 열심히 하죠 알겠습니다 성숙함으로 훌쩍 뛰어버린 키워드 두번째 키워드였는데요 세번째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디저트 이것도 진짜 뻔하다 뻔하다? 어떤 분이실까요? 저입니다 그쵸 우리 산하씨 디저트라고 한 이유는 저희가 디저트를 먹으면 잠잘 때는 한번 더 생각나잖아요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 중독성이 강하니까 저희 캔슈팝 세번째 정규앨범도 디저트같이 중독성이 가지고 있다 잠깐 포즈가 있었죠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세상이 멈춘 줄 알았어 그래서 대중분들도 디저트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앨범이 요새 빠진 디저트가 있다면요 산하씨 산하씨 들으셨어요? 저 어제 그거 먹고 잤어요 몽슈슈 몽슈슈 롤케이크 유명한데 있는데 꼭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디저트 추천 몽슈슈 다음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보여주세요 아 캔디 아 뻔하다 뻔하네 뻔해 둘 중에 한 명일텐데 두 분이 남으셨는데 어떤 분이실까요? 뻔하다 뻔하다 네 락키입니다 예 락키 스웩 일단 캔디슈가팝이니까 원래는 키워드를 달라 회사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캔디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뻔할 줄 몰랐네요 멤버들한테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준비를 했네요 저는 캔디슈가팝이니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는 달콤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죠 도넛도 좋아하시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울리는 키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다음 키워드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키워드가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과연 누구의 키워드일지 뭔가 다른거야 캔디랑 달콤한 캔디랑 무슨 차이인가요 너무 생각나는대로 한거 아닌가 차라리 캔디가 낫다 차라리 캔디가 낫다 달콤한 캔디 그러니까요 의미있어 보이려고 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달콤한 저는 더 정확하게 달콤한 캔디 은우씨 약간 나레이션 버전으로 해주시면 안돼요 달콤한 캔디를 달콤한 캔디를 그냥 목소리를 듣고싶대요 진진씨가 달콤한 캔디 안녕하세요 차은우입니다 이런것처럼 달콤한 캔디 광고 들어오겠다 라키랑 겹칠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미리 얘기 좀 하시지 각자 해서 겹칠 줄 몰랐는데 저는 달콤한 캔디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약간 담백한게 좋은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달콤한 캔디라고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진씨가 요청하셨던 그 표정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달콤한 그 표정을 꼭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달콤한 캔디를 동공지지 동공지지 얼마나 달콤한지를 카메라를 보고 한번 표정으로 나타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콤한 캔디 하나 둘 셋 아하 예 좋네요 예 설탕이 녹아내린것 같죠 네 살짝 닦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더워지니까요 네 자 이렇게 3집 앨범 드라이브 투 더 스테리 로드의 컨셉을 키워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살짝 워밍워밍이 되셨나요 로아분들 예 예 갑자기 좀 이렇게 차분해지셨네요 예 녹아내리셔가지고 예 녹아내리셔가지고 앰프핏보이 지금 굉장히 중간중간 예 오디오가 안 비는게 굉장히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번 코너는요 어떤 것이냐 바로 드라이브 투 더 언박싱입니다 언박싱 언박싱 예 언박싱 여러분들 아직 앨범 안 받아보셨죠 예 지금 달달달달달달달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이번 앨범 아주 따끈따끈하게 지금 새 앨범이 나왔어요 예 기대되시죠 예 한번 우리 멤버분들이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일어날까요? 네 사실 저희도 이 앨범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온지가 이건 이거랑 이건 진짜 다 나왔어요 왜 이렇게 짱냐 네 세 가지 버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먼저 같이 한번 언박싱 할까요? 그건 스테리 버전 스테리 버전 스테리 버전 먼저 드라이브에요? 드라이브 버전 일단 진진이 형 설명을 해주세요 뭐뭐 버전이 있는지 일단 세 가지 버전이 있죠 드라이브 그리고 스테리 그리고 로드 버전이 있습니다 예 뭐가 드라이브죠? 이게 드라이브 이게 스테리 브라이브 버전을 열면 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저희도 같이 언박싱하는 시간이니까 드라이브인가 봐 이거 자동차가 있네 드라이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같습니다 네 트웨잉 리스트가 바로 있고요 약간 첫 사진이 잡지 같다 잡지 네 그렇습니다 잡지 같습니다 이때 어디 보고 있었어요? 웬더씨 이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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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명이 있네 에명이 있어요? 에명이 첫 우리 면 우리 면준이 아련하지 되게? 이 눈빛이? 이 눈빛 딱 그거예요 난 너네를 지켜보고 있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지 열심히 하라는 거지 이게 드라이브 버전인 만큼 우리가 차를 이용해서 많이 찍었었어요 맞아요 드라이브 버전이기 때문에 차를 메인으로 저희가 활용했죠 맞아요 사진을 한번 이렇게 터르륵 보여주세요 너무 다 보여주시면 아 락키 네 굉장히 오 오 마지막에 저 CD CD가 중요합니다 CD가 락키네 다 달라요 아 CD가 다 다르구나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드라이브 버전 네 넥스트는 뭐가 있을 줄 알았지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다음 자 스테리 버전 이건 약간 책 같다 네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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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저건 진짜 앨범 이거 처음 봐 찬란하다 찬란해 아 스테리라서 그런가 보다 글씨체가 달라요 글씨체가 달라요 글씨체가 다르대 예 또 한 장 한 장 다 보여주시네요 예 진진 형처럼 안 나왔어 나 흑발로 찍었지 포토카드 포토카드 누구야? 오 나네 네? 포토카드 한번 보여주세요 포토카드는 여기 구성품도 한번 소개해드려요 네네 포토카드 그러면 이거는 엽서 엽서 체리로도 이렇게 딱 있고 포스터도 들어있네요 어머 어머 포카는 지금 비니랑 산하 나왔네 오 Who Are you looking for Who are you looking for 아 웃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였군요 오 이쁜데 이거는 저희 포스터인가요? 어머 어머 그런 거 같습니다 굉장히 알찬 구성으로 그러니까요 여기서 라키씨 최애 사진 한 장 골라보는 거 어때요? 라키의 최애 사진 저요? 좋네요 좋아 아 그러면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키의 최애 오 오 CD가 라키네 뭐야 오 라키씨가 준비한 거 아니에요? 뭐야 오 계획이 다 있구나 어디 갔나 했다 라키 오늘 이제 운이 좀 따라주네 이 친구가 네 저는 방금 그 CD에 나온 오 근데 멋있어요 오 근데 잘 나오는데? 괜찮은데요? 왜냐면 약간 의미 있잖아요 CD에 이렇게 또 있어 의미 있죠 의미 있죠 예 좋네요 지금 두 번째로 CD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럼 라라라로 갑시다 여기도 라키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 이제 드라이브 버전인가요? 로드 아닌가요? 아 로드? 로드? 로드 버전 이것도 제가 할까요? 네 네네네 근데 좀 빨리 넘겨주세요 네 누가 많이 성급해하는 거 같네요 오오 이거 새로운 거 뭐야? 뭔데 이거? 오 여기 뭐 새로운 게 있어요 이거 뭐지? 이거 그 책상에 아 책상에 세워놓는 거 아 독서실이나 이제 책갈피가 아니었군요 아 책갈피인가? 아니 아니 세운 거예요 아니 아니 세운 거예요 세워놓는 거 약간 빵집 같은 데 있는 아 계산대 옆에 어 포토카드가 둘나 사무실 이렇게 그 순종시장 순종시장 유니폐로 나오는 자 그리고 또 엽서 오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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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락힐 줄 알았는데 이 노래는 누구예요? 사나네 오 락키 씨가 준비한 건 아닌가 봐요 어 근데 로드 버전이 약간 좀 다 전체적으로 좀 조그맣고 그래서 귀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니까요 이게 약간 그 보통 약간 주얼의 버전 예 좋아요 좋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어우 감질맛나 예 보기 후련해 그냥 지금 드라이브 버전 내용물을 지금 확인을 안 하셔가지고 그것도 하나 포카랑 보여주시면 아 네 이런 포카도 있고 그리고 얘 뭐야 얘 이거 로드 로드 이거 없는데 여기 저기요 선생님 때 예 예 드라이브 버전에 포카가 뭐가 나오는지 아니아니 포카 포카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 드라이브 이거 빠졌어요 빠져있습니다 다 아 빠져있어요 아 앨범 샀는데 빠져있으면 진짜 많아 그러면 바로 저 컴플레인 해야지 그러면 바로 은혜 형이 선수 배달 제가요? 은 못할 것 같고 저 차 끌고 저 뭐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본인들의 자켓 사진에 흠뻑 빠진 모습 예 저희도 이거 처음 봐가지고 예 그럴만해요 그러면 너무 이쁘니까 색깔도 너무 다채로운데 일단 예 앉아주시고 많이 흥분하신 것 같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진정시켜주셔서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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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 예 소장가치가 정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가치 만프로인 또다른 아이템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진진씨 네 바로 에스트로 컴백 퀴딘 어 여기까지밖에 안 말했네요 퍼징 퍼징 유니버스 한정 스페셜 굿즈 세트 예 끝수를 올려줘야죠 펜션이 낮아졌어요 요새 무슨 굿즈 세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스페셜 굿즈 세트입니다 좋습니다 예 바로 유니버스만의 굿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니버스 앱에서요 스페셜 굿즈 응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우리 다섯 멤버 분들의 사인이 들어간 우리 드라이브 투 더 스테리 로드 앨범 한 장과 멤버 다섯 명의 사인이 또 들어간 엽서 한 장과 유니버스 한정판 포토카드 여섯 종까지 모든게 굿즈 세트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와우 총 50분께 50분 50피플 50아로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50분 네 글로벌 팬들을 위해서 예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한정 굿즈가 당첨된 50명 중에 또 다섯 명에게는요 오늘 쇼케이스 당일 우리 멤버 분들이 직접 촬영한 멤버 별 폴라로이드 엔덤 예 한장까지 선물해 드린다고 아낌없이 지금 예 주는 나무예요 주는 나무와 재젠딩 아하하하 인프비버 예 나의 라이 모른 나무 예 하하하하 무슨 무슨 사고의 흐름이죠 예 정말 좋네요 예 근데 여러분들 선착순은 아니니까요 지금 우리 아스트로랑 함께해 주시고요 쇼케이스 끝나고 한번 이벤트 확인하시면 정말 좋은 구찌 세트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구찌 세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요 우리 드라이브 투 더 스테리로드의 주옥 같은 곡들이 있죠 정규 앨범이니만큼 진짜 한 곡 한 곡 들어보면서 저희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곡인지 얘기를 나눠 볼 시간입니다 또 이번엔 또 솔로곡들도 하나씩 어떤 노래일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예 다 들어보셨죠 예 예 부지런하셔라 다시 공개됐는데 한 시간만에 모든 걸 다 도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예 우리 1번 트랙부터 쭉 들어보는 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번 트랙 먼저 틀어주세요 Let's go 예 1번 어 어 아우 오예 진정씨 예 진지씨가 소개시켜주세요 오케이 저희의 차이점 곡 전주 슈가팝은요 예 올드스코 펑크 예 그리고 디스코 장르 네 내 곡으로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내 친구 컨투슈가팝으로 비유해 달콤하고 정량한 그런 무대에 그런 곡들입니다 시시코너마다 시시코너 네 어서와서 잡쇼 보세요 예 백화점 온 것 같은데 네 홀라 딱 너벌 가뻔했어요 네 예 잠시 후에 또 무대를 보여주실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와 또 첫 우리 아로아분들께 보여주시는 무대니만큼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궁금해요 네 일단 저희 캔디슈가팝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코러스에 막 캔디슈가팝 어디든 내게 뭐였지 어디든 내게 말해봐 어디든 내게 말해봐 어 어디든 내게 말해봐 제 파트가 아이어가지고 살짝 의문이 들었는데 아무튼 거기 파트인데 거기에 저희가 캔디슈가팝을 세 박자만에 다 표현했어요 아 어떻게 어떻게 표현했죠? 어떻게 세 박자만에 코러스 파트가 그러니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라키씨 네 어떻게요? 짧게 보여주세요 짧게 라키가 하겠지 라키가 하겠지 네 라키가 하겠지 널 불러주세요 5 6 7 8 마 캔디슈가팝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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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떡해? 응? 약간 척추가 사라진 줄 알았어요 척추가 사라지다니 네 너무나 유려하게 춤을 춰주셔가지고 포인트 안무 세 박자의 모든 걸 표현한 안무를 이따가 우리 아로아분들이 눈여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곡이죠 어떤 곡이죠? 틀어주세요 아 아 아 이게 사나 최애곡인가? 맞습니다 아우 썸 아 아 아 오예 아 아 약간 작게 들리네 아 어 예 아 우리 은우씨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 노래 은우씨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노래 아니 소개해달라고 지금 한 4번 정도 전화한거 아니죠? 네 나갔다와 이니어 때문에 사탕 먹고와 사탕 감사합니다 이번 트랙 썸띵 썸띵 네 이번 트랙 썸띵 썸띵 이란 곡인데요 굉장히 경쾌하고 어 레트로한 밴드 사운드의 네 하하하 괜찮아 괜찮아 네 밴드 사운드의 팝 댄스곡인데 네 이제 PCDC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한 곡이에요 네 새로운 이제 사랑의 감정이 시작될 때 그런 썸띵 그 썸띵 썸띵 그런스러운 게 있잖아요 뭔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 그런 거를 약간 이런 거죠 여러 느낌인거죠 약간 이런 느낌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네 네 담아낸 노래입니다 아 그 기묘한 뭔가 미묘한 약간 이런 느낌 어머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하하하하 아 쌈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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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무슨 영화 같은 거 보세요? 하하하하 진진씨 흥미진진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어 3번 트랙입니다 띄워주세요 예 어 머리 속을 파고드는 나이슨 기억 속을 지배하는 아 이거는 예 노래가 굉장히 다크하죠 이 곡은 이제 진진이 형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노래인데 에이 아 멋있어요 멋있는 형이 어 구속된 사랑에 점차 빠져드는 마음을 담아대요 가사에 네 네 아스트로가 이제 어 케디씨가 빠르면 어쨌든 청량이잖아요 네 그것과는 조금 다른 조금 다크하고 성숙한 매력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곡입니다 잠깐만요 구속된 사랑에 점차 빠져든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구속된 사랑에 나도 사실 물어보고 싶었어 사랑이 구속됐어? 구속된 채로 사랑을 하는거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진진씨가 어 약간 여러 갈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조금은 억압되고 아 구속된 사랑도 있을거 아니면 그럼요 왜 조금만 주는거야 아 난 더 줘 더 더 더 집착해달라는거죠 의미가 있네 그런 느낌인거죠 의미가 있어 아 이해가 확 됐네 예 아 아름다운 구속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4번 트랙은 어떤 노래일지요 띄워주세요 아 갑자기 또 굉장히 또 윤진이 곡 좀 경청해볼까요 예 네 네 이 노래는 하늘빛이란 노래인데 네 저희 이제 먼저 가신 어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먼저 갔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아니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주어를 붙여 주어를 먼저 군대에 군방의 의무를 하러 가신 육군 군악대 네 가신 MJ씨가 이제 작사 작곡을 네 한 곡이고 네 어 MJ형이 저희한테도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뮤지컬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때 이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그 영감을 토대로 작업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들었고 아 뭔가 이 페스티벌적인 요소가 많고 화려한 코러스 뭔가 그 뭐야 암튼 코러스가 많은 노래들 있잖아요 뭔가 쫙 펼쳐진 느낌 펼쳐질 거예요 아 아 와우 아 약간 이런 느낌의 에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곡이라고 합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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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은 또 작사를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곡은 스토리라는 곡이고 이별의 아픔을 담당하게 표현하는 가사로 다양한 악기와 MJ의 애절한 목소리 멜로디가 너무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MJ형이 그리울 때 들으려고요 굉장히 곡 소개를 진심 어리게 해주셔서 진심을 담아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래 MJ형 사랑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MJ씨의 솔로곡 스토리였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번 트랙은 어떤 노래인지 들어주시죠 이 곡은 저의 솔로곡으로 바쁜 직장인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곡을 한번 썼습니다 제가 진즌라키 앨범 때 레이지라는 곡을 썼는데 어쨌든 둘 다 이즈리스님을 겨냥한 그런 곡이고 사실 그거는 약간 주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레이지는 약간 이거는 평일? 평일 주중에 열심히 달리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항상 나는 일을 한다 하지만 내 미래는 무지개 같다 찬란하다 찬란하다 그런 느낌으로 그렇군요 그럼 월화수목 올데이 듣고 금요일 밤에 후 같은 거 듣고 그리고 주말에 레이지 들으면 되겠네요 예예예예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라이브로 살짝 가능하실까요? 아우 네 가사를 까먹었네 오 야 대단하네요 제가 봤을 때 당황했어요 지금 3초 미리듣기 3초 미리듣기 미리듣기 짧은 수 없지 미리듣기 이거거든요 충분했어요 결제해야겠다 결제 로아들이 앞에 있으니까 괜히 당황한 거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네 계속해서 7번 트랙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 노래는 제가 작사에 참여한 First Love 첫사랑 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굉장히 좀 그루비하기도 하고 아 약간 처음에 딱 그 데모 들었을 때 좀 이 노래는 되게 막 영어로 막 샬라샬라 되어 있었는데 샬라샬라 샬라샬라 샬라샬라요? 고급스럽네요 형이 하니까 고급 젬프를 샬라샬라 뭐라고 해야 되지? 오 Hey Palis You remember? Yeah I remember it Hey Oh you're genius Thank you guys 첫사랑 첫사랑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한번 발전시켜봤고 첫사랑 하면 풋풋하고 설레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담은 또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 그렇게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중독성 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 그렇군요 First Love 데모에도 있었나요? 그 단어가? 어 First만 있었나? Love만 있었나? 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있었다 영감을 얻었다 알겠습니다 지니어스의 7번 트랙이었고요 자 8번 트랙은 어떤 노래일지 들어주세요 아 느낌 딱 오네요 느낌 딱 오죠 네 Let's Go Ride는 제 솔로곡인데요 예 미니멀한 기타 사운드와 목소리가 돋보이는 팝 R&B곡인데 예 제가 원래 좀 팝적이고 그루비한 노래를 좋아해요 예 이게 또 이제 P.C.D.C. 주영 선배님께서 또 곡을 흔쾌히 주셔가지고 열심히 녹음했었습니다 아 그만큼 되게 좋아하는 곡이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미니멀한 기타사운드는 어떤가요? 이런거 아 도도도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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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둠 그럼 혹시 맥시멈한 극댓사이 맥시멈한 극댓사이 동동동동 미니멀하게 둠과 도움의 차이군요 둠둠둠 그걸 캐치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짧게 타시면서 It's like heaven oh I need you Heaven oh I got it I just wanna dance with you No I can't 영어네 영어네 영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천국이다 너가 있어야 된다 춤을 추고 싶다 오케이 agree with you 알겠습니다 역시 지니어스 지니어스 알겠습니다. 렛츠고 라이드 들어봤고요 9번 트랙은 어떤 노래일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련해 참 노래 잘 써요 아련해 천재들만 물어있어요 네 이 곡은 이제 제가 쓴 곡인데요 씬 넘버원이라는 곡이고 일단 스토리를 좀 담고 싶었어요 담고 싶었는데 좀 영화적이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근데 음악으로 영화를 어떻게 표현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나레이션도 넣어보고 그리고 대사 같은 가사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영사기 소리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만들어 봤는데 일단 굉장히 밝은 곡인데 가사가 되게 슬픈 곡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반전이 오히려 더 그 애절한 사랑을 좀 표현을 하는 곡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대사 같은 가사는 어느 부분인가요? 어 제가 이제 날 바라보며 어떻게 해주는 말 하면 이제 이제 제가 혼자 연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어떤 이제 가성으로 이렇게 뭔가 대답을 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가사가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또 찍으면서 이런 씬 넘버원, 씬 넘버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씬 넘버원이라고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말 그대로 첫 장면이에요 첫 장면 알티스트네요 네 조금 부가 설명을 더 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예 어느정도 예 락키스 청문회 네 씬 넘버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한 스토리로도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네 이제 또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는 이제 연인이잖아요 결국에는 연인인데 그걸 결국에 저 그리고 로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1절, 2절, 3절 다 똑같이 밝게 인사하고 하이라는 부분이 있고 산책할래요 라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1, 2, 3절에 다 그 가사 내용 그리고 뭔가 어 행복했던 날이 있고 뭔가 이제 비극이 찾아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결국에 3절에 똑같이 인사를 하거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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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로아가 어 저희를 예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 이제 각자 현실로 돌아가서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또 다시 오더라도 나는 똑같이 웃으면서 인사해주겠다 어머 어머 뭐야 네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야 제가 알기로 이거 그 그 그 내머리 속의 지우개 그거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 영감을 받은 게 내머리 속의 지우개를 보고 아 바로 가사부터 작업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가사부터 쓰고 네 그 다음에 점차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 그럼 그거 가야죠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해야죠 아 아 그거를 해야지 제목을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마시면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네 운회 형한테 해도 돼요? 아 그럼요 예예예 이왕 하는 걸 위해 노아보고 하시는 게 굳이 야 야 봤어요 은우 러버야 그냥 네 운회 형도 이제 저거 다 마실라면 힘들텐데 네 이거 한 모금만 마시면 한 모금 한 모금이랑 바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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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사귀는 거다 과연 반응은 하나 배 떴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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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옷와 얼마나 진심인지 은우씨는 뒤늦게 또 한 모금 드시는데요 두 모금 마셨네요. 두 모금 그만큼 많이 신경을 쓴 곡이라서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기대되는 9번 트랙이었고요 10번 트랙은 어떤 곡일지 틀어주세요 10번 곡은 드디어 3살이군요 마지막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 곡인데 제 스타일이 기타랑 제 목소리를 두 가지로만 녹여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잘 녹인 것 같고 이 곡은 녹이고 싶었는데 잘 녹인 것 같고 24시간은 저의 솔로곡으로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한 번 사랑 고백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가 가사에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요 중독성 강한 후렴 멜로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 좀 해! 맞아요! 중독성 강한 후렴 멜로디가 있고요 팝 R&B곡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인상적인 팝 R&B곡으로 R&B 그리고 잊고 있던 첫사랑 약간 그런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사나 네 좋은 곡입니다 많이 들었어요 백마디 말보다 한마디 한 소절에 들려주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흐릿했던 너의 그 모습 자꾸 선명해지면 내가 어떻게 그대를 잊을까 와 읽는데는 서툴러도 노래는 굉장히 익숙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10번 트랙 우리 사나씨의 솔로곡이었고요 마지막 트랙이 남아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일단 먼저 우리 팬미팅 때 드렸었죠? 그래서 마지막 트랙, 밤하늘의 별처럼은 저희가 그동안 발표했던 곡들의 제목들이 조금 가사에 좀 녹여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다시 올라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저희 팬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걸어왔던 그런 길을 좀 느끼실 수 있는 들으면 딱 뭔가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가사 중에 우리 아로아분들 좋아하시는 부분 어디세요? 다? 기억 안 나서 그러는 거 아니지?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시죠? 하나만 말해봐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기억 안 나는 게 분명하네.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이 되게 잘 빠져나가세요. 그러니까 뻔뻔하셔라. 다 여기, 여기. 다 여기, 여기. 알겠습니다. 우리 밤하늘의 별처럼을 마지막 트랙으로 진짜 너무나 알차게 꾸며진 정규 3집 앨범이었는데요. 들어보시니까 다 좋죠? 네. 네. 진짜 한 곡 한 곡 소중하지 않은 곡이 없어서 이거 하나 다 들으면 또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 또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새기면서 주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준비한 이 정규 3집 앨범에서 우리 아로아분들께 지금 들려드릴 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사실 방금 얘기했으니까 방금 들려드릴 곡을 부르는 게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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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하늘의 별처럼? 네. 밤하늘의 별처럼이라는 곡을 이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약간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약간 콘서트에서 부르기 좋은 노래 또는 약간 뭐 팬미팅에서 공연장에서 부르기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걸 선공개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불러드릴 테니까 주의깊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또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또 아로아에게 전하는 우리 멤버들의 마음이 듬뿍 담긴 곡이니까요. 집중해서. 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밤하늘의 별처럼을 준비해 주시겠고요.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볼까? 가볼까요? 레츠고. 저기 별이 떠 있네. 와. 지금 별 많이 떠 있잖아. 무슨 색? 보라색. 아하. 자주 보라색. 레츠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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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하늘의 별처럼. 아하. 두 눈을 감은 척 널 생각해. 모든 게 아직도 꿈같은데. 엄청IC. 집중해서. 그냥 laid때를 손 prevent 없던 남자가 더 이상을 이해하자. 하는설을 이야기한다. 나중에promщ하면 를 시청할 수 있어서, 어떤과 같은다. hating 3에요. 정말 누군가가. 아 thành Let's be with you Let me one two three 너의 향을 외쳐 해같이 Let me one two three Let's go Here Oh 향이 그때 다시 한 번 부른다 네가 있는 어디 나도 I will be there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 둘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서 권을 그려 All night 밤하늘의 별처럼 지키게 밤하늘의 별처럼 Hey Light's the light 어두워터와 깨면 be alright 반 이상을 찾은 my life 평생 한 길을 둘이서 걸으면 you and me 낭만의 품은 넌 반딝뿌리 동굴을 비추는 초록둥뿌리 난리 끌어 그대로 걸음 내디뎌 아득한 어둠 이제 너로 밝혀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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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길을 돌아 I know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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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세상 끝까지 함께해 끝이 빨래 내가 안긴 채 지칠 땐 너의 손을 눈 위로 Always be with you Let me one two three 너를 향해 외쳐 Let me one two three Uh here 아 가니 그때 다시 한 번 모른다니 가 있네 어디라도 I will be there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 둘의 이야기 가슴에 담아서 원을 그려온다 약속해 밤하늘의 별처럼 지킬게 언제까지나 I'm around you 지킬게 밤하늘의 별처럼 보란빛에 네 연기마저 날 곁에 머물러 깜깜한 우주 속을 헤매가도 널 찾아가 You make me keep alive 밤하늘의 별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지킬게 밤하늘의 별처럼 지킬게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 둘의 이야기 가슴에 담아서 원을 그려온다 밤하늘의 별처럼 지킬게 언제까지나 지킬게 밤하늘의 별처럼 reforms 지킬게 밤하늘의 별 ridiculous 앴학하리 예술의 또 만나요? 은행 첫 파트가 제일 좋으셨어요? 다! 다! 다 너무 좋죠. 가사가 너무 예뻐서. 뭐 하나라도 말씀해 주실 법한데 알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곡을 듣고 왔는데요. 지금 유니버스로도 우리 많은 아로아 분들께서 좋아해 주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잘 보고 계시죠? 아로아 착해. 마음이 따뜻해. 마음이 따뜻해.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우리 지금 현장에 계신 것처럼 다 같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6시에 공개된 캔디 슈가팝의 뮤직비디오도 난리가 났다고 돌아요. 다들 몇 번 보셨어요? 100번? 100번을 봤다고? 300번을 봤다고? 거짓말을 이렇게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2배속으로 봤다고? 2배속으로 봐도 돼? 2배속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빨리 보고 싶으니까 신나게 들리겠다. 그렇죠. 어떻게 2부로 그렇게 잘하시네요.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아지는 뮤직비디오였는데요. 어떤 촬영 에피소드가 있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진지씨가 딱 마이크를 드셨네요. 무언가? 리액션을 하려고 들었는데 다음 것은 생각을 안 하셨군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에피소드가 일단 많은 분들이 뮤직비디오 보고 느끼셨겠지만 CG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CG가 굉장히 많은데 아스트로 뮤비에서 CG는 정말 소량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세트장 자체가 나중에 비하인드도 풀리고 하겠지만 세트장 자체가 그냥 초록색이었어요. 네. 그렇게 보니까 저희가 연기를 할 때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약간 걱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색하게 결과물을 보니까 그냥 프리알오 에스트로 프로 이런 느낌 정말 잘했다 상상하면서 그런 느낌들을 하니까 굉장히 잘 나왔다. 그렇죠. 그렇죠. 마블의 히어로처럼 그분들도 다 크로마에서 찍으시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정말 기깔나게 하셨다. 라고 하셨는데 다들 어떤 맛의 사탕을 드신 건가요? 보니까 다양하게 다채롭게 드셨던데 진진이 형은 아무리 봐도 박한 것 같고 민트라고 해줄래요? 조금은 고급지게? 저는 딸기 맛이었던 것 같아요. 딸기요? 전혀 상관없는 건데 근데 이 의견이 아마 은우가 그때 얘기를 했나? 사탕을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촬영할 때마다 사탕 물고 했던 거예요. 은우의 의견 정말요? 은우씨 양치는 잘하셨죠? 근데 결국 제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먹었어요. 제가 의견 내서 다른 친구들이 먹고 큰 그림을 그리셨네요. 바이크 타고 바이크 탔잖아요. 핸디는 주고 이제 나는 바이크 타고 너는 사탕 먹어라. 예. 원래 저도 타면서 먹을까 했는데 근데 안전운전 해야 되니까 아니 타진 않았는데 내린 때 먹을까 했는데 까먹었어요. 아 먹을까 했는데 까먹었다. 사탕을 사탕을 까먹었어야 했는데 까먹고 싶구나.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오늘 끝나고 인증샷 인증샷을 부탁드려요. 그때 못한 거 맞아요. 사탕이요? 네. 사탕. 사탕 물고 한번 찍어달라고 아 내기실에 사탕 있잖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100번 보셨다는 분 거짓말인 거 다 아니까 끝나고 꼭 100번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 에피소드까지 여쭤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쇼케이스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로와분들께 연자 정상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너는요 드라이브 투 더 뮤직 박스입니다. 드라이브 투 더 스테리 로드를 듣고 어떤 느낌인지 감상평을 열 자로 적어주세요. 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우리 아로와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많이 설레는 감정으로 기다리셨을 테니까요. 다양하다. 어떻게 소감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문비씨가 오자마자 뚫어져서 쳐다보고 계시니까 저부터 할까요? 안 보여.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다 보여. 뒤에도 많아. 뒤에도 많아가지고 네. 문비씨가 요거를 이제 어 뭐를 이렇게 바로 앞에 보이는데 예. 저렇게까지 아니 이게 뒤에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예. 다 그게 있습니다. 고르실 동안 제가 하나 읽을게요. 예. 맛좋은 청량 비빔밥 최고라고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아유. 무민 답답해 진짜. 아니 더 좋은 그게 있나 아 다 좋지만 그래도 딱 제 시선에 꼬셨던 건 네. 이겁니다. 뭐죠? 아 뭐예요. 예. 예. 아스트로가 여름문 연다. 좋아요. 아까 형이 얘기했던 새 출발과 좀 연관이 있어서 그렇죠. 여름에 새 출발. 이번 연도에 여름에 첫 시작이니까 그거를 저희 아스트로가 연다고 생각하니 좋네요. 아. 예. 아우. 좋습니다. 맨 앞에 있었던 포스트잇이었는데 하하하. 돌고 돌아. 돌고 돌아. 좋습니다. 운비씨가 우리 멤버분들께 좀 몇 개 전달해 볼게요. 아. 제가 뽑아서요? 어. 빈이가 뽑으면 오늘 밤새울 거 같으니까 아. 예. 와주세요. 삐쳤다. 삐쳤다. 인사나 해야지. 헬로우. 어. 이분은 백종원씨인가요? 아. 청청아 어디 안가쥬? 예. 아스트로 하면 청량. 청량은 아스트로. 백종원 선생님. 예. 안가쥬. 안가쥬. 아. 근데 빈이처럼 여기 오니까 다 그렇게 되네. 다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다 이유가 있다니까. 예. 양봉업자로 전향했나 보면 이게 뭐야. 아. 양봉업자로 전향했나고. 예. 그만큼. 허니. 네.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어떤거요? 어떤거요? 아. 아. 어떡해. 아로아가 써준 포스트잇 좀. 그러니까. 어떡해. 아이고. 와 지금 청량스트로의 기환 써주신 분한테 형 지금. 어머 어머. 하트까지 붙였는데. 계신가요 여기? 계시겠지. 청량스트로의 기환. 죄송합니다. 저 뽑았습니다. 예. 어떤거죠? 산하씨. 아. 다섯 명이 있어도 꽉 찬 여섯 명. 아. 예. 우리 또 MJ씨까지. 맞아요. 누구세요? 이거 있으세요? 괜찮지? 형. 저기 계신다. 오. 예.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기 그 뭐야. 바짝바짝 다 씹어먹어요 누구예요? 바짝바짝 다 씹어먹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 예. 한번 볼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결정 시작하셨나 봐요. 와서 뭐 하려고. 와서 뭐 하려고. 저 이거 뭐 이거. 이거 보고 병이. 병이 나왔다. 아 병이 나왔다. 아. 어 여기 여기 있다. 지병이라도. 무슨 병. 지병. 지병. 알고 싶네요. 왜냐면 믿을 수 있으니까. 에어컨 보다 청량스트로. 에어컨. 아. 네. 이번 여름 에어컨 안 쓰실 거예요? 이거 아스트로가 여름문 여는 누구예요? 어디 isn't anybody? 어엿. 어디 계세요? 감성적이시군요. 다섯 명. 여섯 명 누구예요? 다섯 명. 꽉 채웠다. 저 앞이요 저 앞에. 이거 어때 이거? 정규 3집. 아스트로 했다. 아스트로 했다. 아스트로 했다 약간. 다섯 글자 아닌가? 멋있네. 다들 웃으면서 듣으시는데. 아 스트로 특 청량대박남. 누구시죠? 병 나왔다는 분이니까? 소심하게 이렇게 들고 계세요 너무 좋아서 집에 안 갈래 누구예요? 집에 안 갈래? 어? 가져가세요 집에 안 갈 거예요? 같이 집에 가야지 그럼요 저 이거 아주 강렬한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찢었다, 부셨다, 끝장 냈다 찌푸끗 어디 있어요? 찌푸끗 찌푸끗 저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찌푸끗 찌푸끗 찌푸끗이 왔노라 부왔노라 그건데 그쵸 그쵸 하셨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도 될까요? 좋습니다 청량 아스트로 1위 가자 1위 가자 어디 계세요? 아 저기 계십니다 1위 가자 다들 학창시절 때 그렇게 예 손을 많이 들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다들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손을 들어주셔서 예 정말 좋았네요 아 지금 다 모두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로아의 마음이 진심이 지금 여기 다 듬뿍 묻어납니다 예 아 병이 나왔다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다행이에요 진짜 아프지 말아요 아프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써주시는 정성에 우리 멤버분들과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우리 또 예 기분 좋았죠 여러분들 네 우리 유니버스로 보고 계시는 아로아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네 유니버스로 같이 보고 계신가봐요 예 자 계속해서요 다음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멤버분들이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바로 DRIVE TO THE STERY ROAD WITH AROHA 입니다 예 예 아로아라하 예 폰트를 세개 났었네요 그만끔 다채롭게 함께하고 싶다는거죠 네 귀여워 자 저희가 만약에 만약에 아로아와 함께 별빛길 드라이브를 떠난다면 어떤걸 가져가고 싶은지 사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각 멤버별로 예 이런 아이템들을 뽑아주셨는데요 아하 예 한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요 우리 로하가 인정해주지 않은 물건은 가져갈 수 없다는 점 아 가져갈 수 있는거에요? 예 그럼요 어딜 가져가요? 집으로 가져가실게요? 예 아니요 별빛기 드라이브에요 네네네 드라이브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고 한번 감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어떤게 있는지 문빈씨 본인거 아닌거 내려놓으세요 예 하하하하 자 우리 문빈씨가 가져온 아이템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걸까요? 제건 뭘거 같으세요? 어 일단 망원경은 아닌거 같아요 책상 책상 책상을 여행할 때 필요하지 그쵸 그쵸 테이블 필요한데요 자 어떤걸까요? 굉장히 다양한 설마 사진기는 아니겠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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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한건데 사진기가 두개네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다 되던데 트캐메라? 예 저는 이 사진 실력으로 가는데 카메라로 하겠습니다 아우 그 카메라? 카메라 사진기 아니네 카메라네 이거는 이거 보니까 필름 카메라데 아 필카네요 왜 웃죠? 하하하하 누가 크게 웃으셔요 아 귀여워서? 귀여워가지고 예 근데 그 어쨌든 사진이 남잖아요 기억도 물론 남지만 기억은 용량이 커지는 순간 기억들이 삭제된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쵸 내 머릿속에 치우기 그래서 순간들을 좀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여행 갔을 때 이렇게 사진 찍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사진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를 하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러면 우리 아로아를 어떻게 찍어주실 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드라이브 하다가? 예 드라이브 하다가 잠깐 빨간불! 하하하하 현실 고증 아니 현실 고증 현실 고증 하다가 하다가 딱 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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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서있다가 보니까 어 너무 예쁜거야 예 잠깐만 번호에 자 이거 봐봐 전원도 안 켰는데 하나 둘 셋 딱 아오 뒤에서 빵빵거린다 그렇게 네 간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16차선 사거리라서 괜찮아요 사거리라서 괜찮아요 하하하하 좋습니다 지금 찍으시는데 우리 로아분들이 다들 V를 해주셔가지고 예스들이 아주 넘쳐요 다들 과몰임을 잘하시네요 예 하하하 알겠습니다 어떻게 인정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16차선 사거리에서의 상황극이 조금 들어 먹은 것 같죠 16차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기를 우리 달작이 골라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은 우리 라키씨가 가져온 물건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 라키씨는 어떤 SW를 뽐내실지 저는 뭐일 것 같으세요 괜히 궁금하네요 그냥 어떤 이미지일지 어 죄송하지만 알고 있어서 아 일본에 다 있잖아 sorry 아 그렇네 오케이 I'm sorry I'm sorry I knew it I knew it I knew it choose radio 저는 라디오였습니다 네 아 저는 라디오에요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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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방에도 라디오가 있거든요 아날로그 뭐라 해야되지 어딘가 가서 스마트폰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폰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화면도 없고 소리로만 경청할 수 있는 거 BGM으로 깔고 이렇게 뭔가 있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라디오 트위고 스마트폰 불면 어떻게 해요? 네? 뭐라고요? 라디오 트위고 스마트폰 불면 어떻게 해요? 저 막내 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이제 함께 들을 때는 이제 핸드폰 놓고 듣죠 라디오에 집중해서 라디오에 집중하고 네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 뭔가 아날로그적인 감성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라디오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거를 딱 들으면서 어떤 노래가 좀 흘러나오면 좋을 것 같나요? 어 일단 1번 트랙은 캔디슈가파 이었으면 좋겠고 2번 트랙은 씬 넘버원 이었으면 좋겠고 네 1번째는 좋은 하루 어때요? 좋은 하루 되세요 팡 아 같이 가서 예예예 좋은 하루 되세요 팡 라디오로 예 라디오로 예 예 무슨 라디오 장수 같기도 하고 갑자기 우리 그러면 로아분들께 이 라디오 같이 듣고 있는 그런 감성을 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라디오를 듣고 있는 감성 예 딱 보다가 은우씨가 보이네요 아 아 은우 러버 네 만약에 가정하에 네 가정하에 아름다운 구속 예 I need you more 3번 트랙 more 3번 트랙 more 네 네 어? 먼저 와있었네 어 몇 개 늦게 왔어요 아 나 뭐 이제 선물 가지러 가다가 좀 늦었어 선물이야 이거는 라디오인데 그 그 스마트폰 있어? 스마트폰? 스마트폰? 어 아 지금 놓고 왔어 아 놓고 왔어? 잘됐다 그러면 우리 같이 듣자 자 튼다? 1 2 2 2 2 3 아 이게 아닌데 바람바람바람람 아 이게 아닌데 너무 끌게 아 캔디 아 아 아 이거 노래 좋다 노래 괜찮은데 대박 나겠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오 오 잘했다 서사가 있다 서사가 있어요 서사가 있나요 스토리텔리 이렇게 완벽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네 좋습니다 라디오로 영화 한 표 뚝딱이었죠 자 좋습니다 은우씨는 뭔가 한마디도 안하셨는데 예 그냥 상대가 필요해요 그쵸 그쵸 표정으로 다 해주셨습니다 자 라디오 인정하세요 로아 너무 쉽게 다들 인정해 주셔가지고 예 조금 예 살짝 예 좀 기준을 높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은우씨 어떤 아이템을 하셨을까요 어 저는 네 아 어떤 걸까요 그럼 뭘 것 같아요 아로아 땡 땡땡때라땡땡 땡때라땡 땡때라땡땡 정답은 이겁니다 오 와 블루투스 마이크 네 그 본인 거 아니에요 오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좀 비슷해요 비슷하게 생겼네요 예 네 블루투스 마이크 왜 블루투스 마이크를 또 MC 욕심 설마 노래 불러주고 이런 거 자 MC 아니 그냥 뭐 딱히 그런 거 보다 어 그냥 노래 부르고 같이 가면 재미있고 좋으니까 예 또 여행에 음악이나 이런 게 빠질 수 없죠 빠질 수 없는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있으면 더 흥과 신이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 성능을 한번 볼까요 이거요 네 아무래도 고르셨으니까 같이 갈래를 해달라고 아 아 아 그 사이 예 정확한 우리 로아 분이 예 그냥 이걸 블루투스 마이크로 산들이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같이 갈래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거라고 치고 한번 해보세요 같이 갈래 그래 그 마이크 그거라고 치고 오래 누르면 된다 우리가 앞을 불러줄게 안 되네요 우리 여행 프라이파이 까 이렇게 오 예 같이 갈래 예 예 예 금방 끝나가지고 난 널 서치 서치 하하하 신나가지고 다시 갈래를 블루투스 마이크로 로아와 함께 안 돼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바인가요? 네 아 살짝 작은 거 같은데요 좀 작아요 아까보다 작은 거 같아요 네 네 네 진짜예요 네 로아한테 노래 시켜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하하 로아가 한 소절 불러주실래요? 어 아니에요 아 다들 좀 미루는 스타일이 있네요 미루는 스타일 여기 다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아이템 우리 진진씨가 준비하셨는데요 예 진진진 오케이 렛 진진 진진씨 슈트가 굉장히 멋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머리랑 마이크랑 다 잘 어울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톤이길래? 아 나 따라했어 아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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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치네요 겹치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업쳐요 저는 일단 심지어 예 비니씨랑 이유가 같아요 어머 그럼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사전에 좀 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저는 비니씨는 이제 추억을 담으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자 기대가 됩니다 네 좋아 좋아 그죠 카메라가 많은 기능을 하잖아요 또 네 어떤 이유일까요 대체 추억 말고 카메라를 추억 말고 뭘 해야 되죠 아 네 시험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비니랑 똑같은 이유로 카메라를 가지고 저는 이제 사진을 항상 추억으로 남기기 때문에 네 우리 진짜 네 항상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남기면 좋지 않을까 네 찍을 때 그러면 찍는 팁이나 포인트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 요즘 핸드폰으로 다 찍지만 네 아무래도 전화를 잘 안 받으시니까 네 오 와우 서치 서치 예 예 은우씨 한번 서보실래요? 저의 피사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비 마이 피사체 완벽하고 자 일단 전신샵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팁 팁 찍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전신샵 같은 경우에 오우 요즘에 그렇게 안 찍는데 와우 저렇게까지? 오우 저렇게까지? 오우 저기 닫혀있는데 근데? 어차피에 뭐 좀 안 되는 거라 심을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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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누가 이런 이렇게 찍으면 진짜 잘 나와요 아 힘들어 이게 제가 마키랑 컨텐츠 중에서 사진 찍어주는 컨텐츠를 했는데 네 서로 한 두 시간씩 서로 사진을 찍어줬어요 어떻게 많이? 두 시간? 어 근데 진짜 힘들어요 코어에 힘이 지금 안 들어가더라고요 두 시간에 찍으니까 힘들지 코어에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비효적으로 찍었구만 어? 비효적으로 찍었구만 그걸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이러니까 했는데 그래서 하고 이제 만약에 은우가 어디에 앉는다 라고 했을 때 네 아니 아니 여기 여기 네 청개구리 했을 때 이제 일단 저는 이제 원래 눈높이 은우의 눈높이에서 한번 찍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물론 은우보다 키가 작지만 제가 비로 해가지고 네 토슈즈 같아요 네 토슈즈 해가지고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찍고 아 외력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네 우리 로아한테도 다양한 각도에서 네 나들 V를 이렇게나 열성적으로 해주시네 아니 magari여긴 그데 누가 봐도 여기 너무 닫혀있지 않아? 형 내 감성을 지켜줘 형 형 형 형 형 여기만 하면 여기 있는 아로아밖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파노라마 요즘 몰라요? 와 파노라마 파노라마 360도 그 기능이 있다 치고 자자자자자자 갑니다 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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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저랑 놀아주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진진씨 카메라, 인정하시는 바인가요? 카메라 카메라 전화만 남았군요 저 마지막인데 그냥 전달 전달해 그래도 또 우리 로아 분들이 걸어오는 산하 보는 맛이 있으니까 저는 망원경입니다 망원경도 아는구나 잘 알지 이게 아까 산하가 은우차례 정도 됐을 때 딱 저한테 귓속말로 얘기하더라고요 형 나 어떡해? 어떻게 얘기해야 돼? 너 어떻게 살려야 돼? 이러더라고요 뭘 살릴 필요가 있나요? 진짜 기대하고 있어 제가 망원경을 뽑은 이유는 그냥 로아랑 밤하늘을 보면서 약간 별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하늘에 뼈 있는 별 뼈 있는 별을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갈 것 같아서 그냥 진짜 망원경을 뽑았습니다 망원경을? 별을 망원경으로? 왜요? 이거 진짜 보여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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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가 완전 가까워 귀엽네 보여요? 진짜로? 다행이네요 할 말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봐 봐 봐 봐 봐 걱정이 좀 사라지셨나요? 로아 얼굴이 이렇게 돼 있어 눈앞에 로아가 있었다 너무 눈앞에 로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보여요? 안녕 예 잘 보이죠 네 잘 보이도록 좋습니다 사나씨도 뿌옇게 보였어요? 그래요? 사나씨는 또 일종 면허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로아랑은 어떤 차를 타고 가고 싶으세요? 차는? 네 아 2차로 가겠습니다 아하 이거 주차하기 너무 어렵겠는데 한 명 밖에 못하네 아 그러면 한 명 밖에 못하니까 44인승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카니발 정도 돼야 되지 않나? 버스? 버스는 아 버스로 할까? 하하하하 면허 다시 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대형 예 제가 이건데 이건데 개조해서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돈은 다 운호 형이 부담하는 걸로 하하하하 야 이제 운호 운호한테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자 진진이 형도 많이 했는데 형이 할래? 나? 예 어 이게 불똥이 뛰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운호한 게 낫겠다 네 우리 로아분들 어떻게 인정하시는 반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매드맥스에 나오는 그 큰 트럭 같은 거에 예 확 해가지고 다 같이 가도 예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우리 로아와 함께 별빛기 드라이브에 어떤 물건을 가져가실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들 괜찮으세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언제 이렇게 또 덕을 다 준비하셨대요 예 카메라 예 좋습니다 자 이제는요 정말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 차례가 왔는데요 예 드라이브 투 더 스테리 로드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 스테이지 예 스테이지 스테이지 로아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예 예 그렇다면 우리 무대를 위해서 정말 활용점점 예 예 멋진 멋들어진 기깔나는 무대를 위해서 예 우리 멤버분들은 잠시 예 준비를 위해서 대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따와요 이리와 네 금방 올게요 금방 예 이리와야 되려나? 예 아 예 여러분들 제가 저분들 예 우리 멤버분들 예 저거 이제 헤드색 끼셔야 되니까 예 예 어떻게 뭐 노걸이 좀 까봐요 우리 하하 하하 자 오늘 예 예 네 아 또 안맞아요 이렇게 됐네 잠시만요 예 헤드색이 좀 오래돼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정규 3집 앨범 많이 기다리셨을텐데 이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어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 뵈는게 저도 되게 생소한 그런 자리라서 어 이 여기에 되게 분위기가 저도 되게 설레고 들뜨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우리 로아 분들은 얼마나 또 설레실지 예 감히 짐작이 안되는데요 어 가장 중요한 순간은 또 어 이 무대죠 예 기대하고 계시죠 네 네 어떤게 제일 기대되세요 댄스 다 다 다 다는 이제 금칙어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좀 옵션을 설정해야 된다 다 말고 댄스 나왔고요 네 의상 의상 라이브 의상과 라이브 아니 오늘 또 셋이 또 미디어 쇼케이스 할 때 입었던 의상이랑 또 오늘 지금 팬 쇼케이스 할 때 의상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게 좀 더 오늘 예 로아분들 지금 라인 나우 아 팬 쇼케이스가 더 좋으셨어요 네 미디어 쇼케이스는 뭐 아하하 별로였어요 예 그건 아니죠 예 다 좋죠 예 다 좋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닌데 오 네 뭐라구요 예 예 예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 멤버분들이 열심히 우리 캔디 슈가 팝 캔디 슈가 팝을 위해서 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예 굉장히 어 그 파이팅 넘치는 어 응원 함성 소리를 제가 대기실에서 좀 들었습니다 예 우리 멤버분들도 오늘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로아 분들 만큼이나 예 예 이 무대를 위해서 얼마나 또 연습을 하셨을지 예 예 이 바쁜 와중에 또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얼마나 이 갓생입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은 갓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은 편인데요 갓생은 아무래도 힘드니까요 예 일찍 일어난 새가 아무래도 더 피곤한 법이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갓생을 살고 있는 우리 멤버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 막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issent 여러 개요 compt이 정원 병원 창원 affirming 사회요 여러 개 curly comungie 여러 개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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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올해의 무대 있어요 podem AULKAY 마지막까지 여쭤봤습니다. 오늘 라키 가겠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매 앨범마다 최선을 다하지만 이번에도 각자 라키 습관이에요 이게 내 습관이야? 너 숨 좀 쉬지 할 때도 맨날 인터뷰 뭔가 자꾸 아니라고 수어를 준비하는게 각자 저희가 솔로곡도 있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저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면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뭔가 더 뜻깊고 더 활동을 재밌게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름을 또 여는 아스트로인 만큼 라키씨 소감 아직까지 숨이 약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신가봐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습관인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가능하려나? 가능한데 왜 그렇게 하지? 내변의 아이돌이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어 알겠습니다. 우리 문빈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함성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응원법도 응원법 하셨나? 하셨지? 응원법을 하셨는데 안했나? 나 환청 들렸나봐 아 그래? 하셨어 하셨어 응원이?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고 아직 그 은지가 안됐어 잘 아 했어 했어 앞에 나오는 사람만 그냥 오오오오오 이거만 하셨어 응원법이 질리고만 하니까 더 약간 했던 텐션보다 더 오바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5월 16일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 진짜로 더 열심히 하셨다는 게 느껴지는 게 땀이 지금 비 오듯이 자켓을 아까 살짝 젖히셨는데 원래 땀이 많긴 한데 요가 이렇게 다 비춰요 땀임? 땀임? 스웻드림 알겠습니다 스웻드림이었습니다 이렇게 멤버 분들의 소감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저도 남은 활동, 시작하는 활동 먼발치에서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또 로아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스트로의 이번 활동을 정말 건강하게 마치시도록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제였고요 여러분들 우리 고생해주신 제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고생은 고생은 It's my pleasure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앞으로 좀 갈까요? 네 이제 이제부터 활동, 오늘부터 이제 활동이 시작이니까 우리 콘서트까지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가는 아스트로 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제 곧 더워지잖아요 더위 조심하시고 저희가 시원하게 에어컨 대신해서 저희가 청량하게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 아스트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아 안녕 온라인 로아도 안녕 이렇게 갔다 갈까요? 이렇게 갔다 갈까요? 아 그래 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 박수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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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로아 안녕 고생했어 조심히 들어가고요 끝나고 밥 먹어야 알겠죠?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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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안녕 조심히 들어가고 조심히 들어가고 날이 많이 풀렸긴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겠어요 꽃가루가 아직도 날려요 맞아요 안녕 고생했어 안녕 바이 바이 끝나고 밥 먹어요 여러분 알겠죠?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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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뒤에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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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안녕 조심히 가요 안녕 안녕 우리 응원법 아니 그 우리 공방에서 만나면 응원법 크게 하기 바이 바이 안녕 아 맞다 이제 음악방송 좀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많이 와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더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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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